자, 사이버펑크 2077 시작해보도록 하죠 바로 뉴게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C판이고, 뭐... 암튼간에... 구슬버전은 많이 많더라구요 추적화 때문에... 자, 난이도는... 그래요, 일단 어려움으로 한번 해보죠 봐서 이제... 정 힘들면 난이도 내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니까 자, V의 인생경로 V의 인생경로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경로에 따라 게임 내 일부 사건과 대여가 달라집니다 자, 노마드 배드랜드를 떠돌며 고철처리장을 털고 연료조장소를 습격하고 떠돌이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마드 클랜 생활도 장점이 있습니다 정직함과 고결함,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니까요 나이트 시티에서 보기 드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질이죠 자, 구랑아 길거리의 생리를 이해하려면 직접 살아봐야 하는 범입니다 당신은 갱과 픽서, 똘, 삼류 밀맥꾼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길거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정글입니다 나이트 시티에서 아직까지 당신이 유일하게 얽히지 않은 규칙이죠 자, 기업 살아서 기업 세계를 떠난 사람도 드물지만 영혼까지 운전한 사람은 더욱 기괴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업인으로 살며 규칙을 비틀고 비밀을 악용하며 정보를 무기처럼 이돌렸습니다 이 세상에 공정한 게임이란 없습니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죠 자, 뭘 선택할까 좋아, 저는 기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의 체형을 선택하십시오 자, V의 외모는 경우에 따라 다른 캐릭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신체, 지능, 반사신경, 테크능력, 냉정 이렇게 있네요 네 으아 은신의 효율 기술 테크능력은 기술전문지식 자, 반사신경은 기동성 어 그리고 지능은 넷러닝 숙련도 그리고 신체는 육체적인 힘 이 이 냉정의 이 어 그렇지 이렇게 찍고 갑시다 6, 5, 5로 한번 아, 근데 보통 이게 웬말하면 이런 게임들이 뭐 하나의 특성으로 해가지고 올리는게 난이도 높을수록 보통 좋은 경우가 제법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자, 별명 V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키 웰치 비 비 들려? 크흐흐흑 어 흠 들려 말해 나 괜찮아? 크흐흑 괜찮아 크흐흑 잠깐 숨 좀 돌렸어 무슨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던데 크흐흑 아 좀 더 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직 안주었.. 안죽었어 자, 누군가 배신했어 우리 쪽 요원 정보를 넘겼다고 유출 사건이 있었어 위에서 나까지 부르더라 많이 심각한가봐 나의 뜻이 뒤 지부가 다 난리야 너까지 X떼는 그런건 아니지 너 난들 똥 치우는 일만한다며 제키 바라스카 대청무부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X떼인거야 어 내 걱정은 하지마 내 걱정은 안해도 돼 어떻게든 되겠지 운내라 자, 사이버펑크 207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트 시티에 처음 오셨나요? 튜토리얼을 통해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를 자세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능숙한 엣지런어라면 핀트를 비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언제든지 튜토리얼을 진행하거나 사이버펑크 2077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아베 노예 오오 아니 세상에 이씨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건 2077년에도 공룰이구나 어 야 어디 학주선생님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멱살 잡고 뺨만 대씩 맞아야되는데 이 공룰이야 2077년에도 어 금연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새끼들은 있구만 흠 흠 흠 흠 흠 자 활성화된 임무 목표는 HD와 허드와 미니맵의 느낌표로 표시됩니다 자 프롤루그 2071년 아라사카 치안유시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폭동을 막고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2074년 아라사카 수사대는 인재차 대회에 비해서 테러 조직을 흠 링벨 규주법을 시행되어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자 아서젠키스 아 지금 뭐하는거야 시시발 한시간이나 늦었잖아 아 일이 좀 있어서야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번엔 시시발 야기 강크프로트위를 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흠 끊어 난 사무실에 있을거니깐 너도 당장 튀어와 어 왜이렇게 몸이 화가 많으세요 아라사카 사고로는 일본제국 해군의 미폰카이군 조종사로 입대하게 됩니다 스물세살에는 이미 해군 소령대검자를 갈고 있습니다 아 역시 사이버펑크에 이제 또 어 자 프랭크 아 원래 사이버펑크란 세계관 자체가 이제 약간 80년대 이제 일본이 잘나갈때 미국이 어 뭐랄까 어 누군가에 있네 잘 지냈어 아무튼 뭐 그런 기반으로 나온 세계관이라서 나이트시티에 있는줄은 몰랐네 잘 지냈어 일본이 좀 잘나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세계관이 그 80년대 이제 대정보부에 있다며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던 미국에들 심리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출관해가지고 사람들 얘기처럼 진짜 좀 그래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거 영화같은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 아 내가 좀 바빠서 미안 저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자 아 그래 다음에 보자 응 그래 긴급 프로토콜 활성화 시스템 보안 확인됐습니다 다가보지 마 젠킨스 밑에 있는 사람이야 대기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에서도 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 시작해 어 에버넷이 국장님 에버넷이 국장님 표결 다 봤어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야 대청소죠 프랑크 프로토에서 날아온 똥을 치운 겁니다 어쨌든 약속대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랬지 유럽 우주 의회를 다 죽여버리랬어 이걸 덮으면 내가 얼마나 개구생할지 알아 라이선스를 일을 뻔했는데 일주일을 벌었으니 이정도면 성공이죠 지론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눈치 꺼 누가 일했는지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일을 해도 또 지랄이야 이 시발연 에휴 국장한테 당한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국장이 그런식으로 뒤통수 친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지 본사 임원진 앞에서 나한테 개쪽을 줘놓고 지가 특수작전 국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죽같은 년 흠 그래놓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봤자 날 어떻게 하지 못할거야 지가 쫄려서 못하는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하거든 시 나눠서 처리한다 효과적인 전략이네요 효과적은 무슨 니가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할래 뭐 자신을 보호해야죠 자신을 보호해야죠 스스로 보호해야죠 계속 국장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맞아 제대로 한방 먹이면 국장도 생각이 바뀔걸요 그래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샤드를 받는다 수잔 에버넷 와 은행기자 운전기사 보안책임자 애인 그 애인 남편까지 전부다 이걸로 그 시발 년이 다시는 주둥이 털지 못하게 만들어줘 니가 그랬잖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어 이건 큰 도박인데요 혹시 이 얘기가 새어나가는 순간에는 나 혼자 끝나는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근데 니가 이 자리까지 온게 탄 누구 덕인지는 세상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여기서 발뺄 수 없을걸 제가 싫다고 한다면요 제가 싫다고 하면요 저같은 소리 하지마 이건 부탁이 아니야 V 우린 서로 통하는게 있지않나 이것도 받아도 에이 뭐 받아보자 알피지않게 이것만 써 적당한 사람도 찾아보고 회사랑은 사과하는거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니까 알지? 네 얘긴 다 된것 같네요 좋아 그럼 넌 이제 기다리고 있을게 잘해봐 수고 밖에 내 AV가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 AV? 어돌티미디 어 아니요 하 자 그럼 이제 어 복장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은거 같.. 같은데 에 그냥 나한테 보내 바쁘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메일로 보내 자 개인단말에서 보고서를 읽으십시오 야 V 아직 살아있냐? 복사석으로는 좀 못해 제키와 대여하십시오 음 니 도움이 필요해 제키 도와줘 처리할게 좀 있어 하아 너 인력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직은 아냐 근데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뭔가 있긴 있다는 소리네 그럼 레지에파에서 보자 한시간 뒤에 그렇답니다 어어 보자 일찌일그라메 아 여기서 읽는거야? 프랑크프루트 쪽 일이야? 아 아닙니다 이건 이쪽 사건입니다 빨리 요점만 말해봐 바이오테크니카에 있는 우리 요원이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최고 비밀관리 등급인 레드를 받아서 그쪽 정보를 뒤졌는데 걸리는 게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죠? 일부러 세탁해놓은 것처럼요 아무래도 일부러 보안허가를 내주고 가짜 데이터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복귀시킬까요? 아니면 계속 뒤져보라고 할까요? 위험요소가 있나? 위험요소가 있나? 바이오테크니카 방식을 생각하면 목숨이 위험할 건 없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애가 있는 친구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복귀하라고 해 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시선 끌지 않게 조심히 복귀시켜 들키면 안 되니까 젠키스 씨가 아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자 컴퓨터 자 메일로 보내온 파일이 있었죠 자 보고서 요약 누사 및 밀리테크 자 육타 네바다 에리조나 몬티나에서 적출연 보고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연방 영토 내 아라사카 자산 및 사업을 목표로 한 누사의 활동은 현재 확인한 바 없어요 단 밀리테크의 경우 잠재적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누사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기는 하지만 내부 절차 정보 흐름 통제가 훨씬 넘터 엄격해 결정적인 정보는 확보하지 못함 현재로서는 당사의 현장 요원이 이 확득한 정황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결론 인력을 활용해 추가 정보 획득 필요 현재 데이터는 정황 증거이며 확실한 결론을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일어선다 아니 서란 뭐야 인지력 부스터를 사용한다 카드를 짚는다 트라우마팅 인지력 부스터를 사용한다 삐잉 자 색다른 커리어를 원하십니까 넷워치에 압류십시오 변제란 넷 러너를 추적하고 대몽과 싸우고 미국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데 넷워치의 특수요원은 이외에도 매일같이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덱을 잃으니 시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메피스토트 펠레스와 싸우는게 아침 산책보다 쉽다구요 그럼 넷워치에 압류하십시오 넷워치 오는 다음과 같은 일이랍니다 자 아무튼 뭐 현재 수많은 사람이 사악한 대문의 위협없이 안전하게 검색엔진과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모두 넷워치 덕분입니다 저희는 1년 365일 24시간 손상된 데이터 요새를 제거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위험한 사이버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지원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착오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착오로 가봅시다 어디 소문나면 온 세상이 우릴 잡아먹으려고 들걸 그럼 세상이 모르게 하면 되지 비빕 자 젠킨스의 AV8 하십시오 아니 이게 AV였어? 진짜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리지에바 음료를 챙긴다 아 어 그러네 이거 사랑의 열매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사랑의 열매가 암약단체가 돼서 아라사카가 될거야 N54 뉴스에서 선고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인 유럽 우주의회 회의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경 안정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유럽 우주의회 의원 5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중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충격적인 사고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바이오테크니카의 장치를 장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업 측에선 아직 엉두한 입장도 지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N54 뉴스를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뭐야, 이번 주말까지는 연락할 일 없는 걸로 아는데. 힌트 BO에서 바이오 인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신 건가요? 솔직히? 그냥 좀 시원치않네. 잠깐 문제가 있었나 봐. 괜찮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마지막 세션 기억하시죠? 운동 지배 신경 이완 운동이요. 하루 3번, 아시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맑아질 겁니다. 물론 알지 나중에 봐 오 게인 트레이너 어우 진짜 4K로 돌려보고 싶었는데 결국 옵션타입을 봐야하다니 도착 지점에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에서 가까운 데로 찾아봐 최대한 가깝게 절차는 무시하고 변경된 설정에 따라 착륙 절차를 진행합니다 크 oft 돌았냐 이거 완전 돌아이 새끼네 여기가 무슨 착륙장인 줄 알아? 씨발 깔려 티 hooch 뭐 주라고 이 새끼야 어흑 C 으어어씨 으어어씨 어흑 으어어씨 오디C 자 리지에 빠로 갑시다 제펜탑 야 이 aV좀 보고있어 이 aV나 보고있어 참나 돈줄것도 아니면서 하라면 해 어디 클 긁기만 해봐 자 재키와 만나봅시다 자 넌 네 얼굴 보니까 좋네 잘 지냈냐? 알렌티노랑 멜스트롬 새끼들이 졸라게 치고받고 난리가 나서 일거리가 넘쳐 너도 뭐 죽지만 않으면 겁나게 벌 수 있을꺼야 가닥생활이 다 그렇잖아 갔죠 프랜차이즈로서의 생명 나를 찾은 이유가 뭔지나 얘기해봐 자 이거 봐봐 데이터 샤드야 받아 어떨 것 같아 싸긴 안되겠네 조용히 해야지 우리 안밟히기 현금만 써야겠는데요 돈은 있어 팀을 짜야겠다 테키 하나 아니 둘 쓸만한 넷너나 하나 그리고 실력축해주는 운전수까지 솔로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 솔로도 필요해 설마 지금 나보고 하라는거야? 나더러 이 여자를 죽이라고? 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 내가 웬만하면 졸라 긍정적으로 살려 그러는데 내가 좀 아닐 것 같다 하긴 뭐 너도 이런거 안하는 놈이긴 하지 알잖아 아라스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모르겠구나 공식적으로 내려온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없어 난 안할란다 그러니까 너도 하지마 아람이 어떻게 될지 알고 술이나 마시면서 인생얘기나 하자 고마워 자기야 석류즙이랑 라임 들어간 더블 데킬러야 장풀 땐 아주 딱이지 그래 위하여 지금 건배한거야? 무슨 건배가 그따구냐? 뭐 엄마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도 아니고 오늘밤 만날 섹시한 애인을 위하여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위하여가 뭐여 아으 야야 이번 일도 그렇고 니가 기업에서 하는 헛짓거리가 뭔지 알아? 악마와의 계약이야 말했잖아 넌 그 아라사카 그 십세들한테 영혼을 판거라 오늘은 니가 죽이는 입장이지 근데 내일은 니가 죽는 입장이 될걸 에휴 규칙이란게 있어 그쪽엔 규칙이라는게 있어 꼭대기로 가려면 이정도는 참 그래 회사가 돈주는데 집주고 차주고 돈주는데 어떻게 해 넌 그 새끼 똥이나 치우면서 계속 호구짓하는거 복잡하게 살거 없어 그냥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살아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걸리는게 너무 많아 그러다 평생 그 꼴로 산다 평생 어이 너 뭐야 뭐 문제 있어? 니가 V 맞지? 우리가 아는 사이였던가? 젠킨스가 보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 우린 널 아주 잘하니 젠킨스가 오늘 너한테 맡기니 우리한테 그 정보 다 연결 글쎄요 어 콜드 워요 어휴 자기소개좀 하지 내가 아까 잘 못들었는데 자기소개좀 제대로 해줄래? 야 씨발 기분이 좀 어떠신가 뭐야 돈이 지금부터 회사 네트워크 접속 권한이 취소됐네 2분 뒤면 사이버네틱스 장치로 전부 작동을 멈출걸 젠킨스한테 받은 데이터 당장 넘겨 그러고나면 배구절체가 완료될 어 잠깐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설마 제키 니 알바 아니고 데이터나 내놔 자 여기 다 있어 그 샤드에 다 들어있어 똘똘하네 하 됐냐 형식상으로는 다 됐지 근데 너같이 에보네시가 반대파에서 고용한 애였구나 역시 일어나 같이 좀 가야겠어 빨리 움직여 어이 잠깐 너 졸라 예의 없는 친구네 너네 구역은 여기서 좀 멀지 않아? 머리를 잘 굴려서 놔대야지 이게 정말 최선이 저 현박하는 거야? 글쓰 니가 한판 땡기고 싶다면 못할거야 지 넌 누구 하나는 경풍을 위해서 악냄새 밖에 원하는 건 얻었으니 소통 아우 세상에 에고라니 흐 띠리 뗴차아? 좀 왔다 수.. 숨을 못 수.. 수.. 숨을 못 쉬겠어 도와줄까? 아냐. 됐어. 무슨 금단 증상. 뭐 그런 것 같아. 호르몬 조절기를 차단했나봐. 바이오모니터. 위성 분석 시스템까지. 미치겠네. 야. 야. 리파닥한테 데려다줘? 아, 그래. 트라우마 팀을 부르면 되겠네. 어. 좀 쉬면 괜찮을 거야. 그냥 잠깐. 생각 좀 할게. 아, 10분. 인생 개털되는 거 한순간이네. 다 끝났어. 다 잃었다고. 네, 되찾은 거지. 네 자유를 다시 찾은 거라고. 이참에 다 털어버려. 어휴. 친구는 남는다, 이거야? 친구는 영원하다, 그딴 거야? 시발. 그런 거 말고. 그 일로 네가 받은 돈 말이야. 그 돈은 남았잖아. 그래, 현찰 남았잖아. 아무것도 아닐 텐데 새롭게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왜 그래, 새끼야. 괜찮은데. 야, 듣고 있냐? 우리 새끼가 왜 이래? 왜, 왜! 야, 새로 시작하면 돼. 그런 게 인생이지. 안 그래? 안녕, 나이트 시티. 스텔리. 네, 스텐입니다. 오늘도 이 꿈의 도시의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밝았네요. 전 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자식새끼 싸져나서 구원에다 버리고 이제는 다 큰 자식한테 담배나 달라고 하는 엄마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나이트 시티로 옵니다. 그 호구도 중에 1년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잘해야 절반 정도? 그나마 털 죽을 때가요. 그런데도 왜 나이트 시티로 몰려드느냐? 뭐, 모검 블랙핸드나 웨일핸드 보아보아처럼 길거리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 이거죠. 위험한 길을수록 선상품이 더 높기도 하구요. 하지만 특말에서 노는 선수들은 오래갈 수도 없어요. 비겁게 타오르는 불이 더 빨리 터버리는 법이니까요. 아, 그 전에 머리에 총알이 막힐 수도 있죠. 헉. 라이트 시티의 전설들은 다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내 무덤이죠. 다행인 건 출신이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서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걷느냐예요. 그게 나이트 시티의 진정한 꿈의 곳이죠. 그렇답니다. 이 건물 어디야? 우리가 찾는 여자가 있을 거야. 나는 낙치범 새끼들이 특실될 거니까. 재팬타운 6개월 뒤. 알았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주려고 뭐 하나 가져왔어. 밀리테크 훈련 시야 돼요. 감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될 거야. 비알로 사격 연습 좀 해볼래? 어, 그래. 워밍업도 괜찮겠지. 그래. 해보지 뭐. 자, 기본 전투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 세션은 녹화될 것이며 나중에 평가에 활용된다. 자,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 코스는 훈련자의 기본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반사신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 배우게 될 기술은 전장에서의 생존과 활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총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잠입 전술 활용, 적의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밀리테크는 밀리테크는 암호화도 개판이라니까. 티버그? 그래도 신병 훈련 프로그램은 아주 제대로지. 자, 1번 훈련장이다. 빨리 이동해. 자, 전투기초. 이동이동. 일단 전술 표적으로 사격 연습을 해보자. 그냥 워밍업 느낌으로. 자, M10AEF 렉싱턴. 뭐 간단한 사격 추리얼이군요. 그래, 그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겠지?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나쁘지 않네. 근데 표적도 총을 들어야 더 현실감 있지 않을까? M251S 아약스. 자, B를 눌러 몸을 숨기고 엄폐물 뒤로 숨으십시오. 엄폐물로 적의 사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리애니메이터. 자, 인벤토리에 빈 소모폼 퀵슬롯이 쓰면. 소모폼을 획득할 경우 해당 퀵슬롯을 자동으로 추가... 퀵슬롯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준비됐으면 훈련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어허. 이번엔 애들이 친구를 데려왔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으쌌 Там 지내 debitaben이 complexes. 엌터 스프레이너는 놀아주고 있습니다. лично! 이가루에 2들이Girl에다가 당황 あ한 에 journ Xi'는 겨 motive 버진 모습이 있습니다. 어휴 패드로 조준하기 은근힘들다 자 스캐너를 활성화하려면 LB버튼을 누르십시오 스캐너 세부사항 임무관련 아이템은 황금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두개 스캔하십시오 스캔을 하면 주변의 주요 오브젝트가 강조 표시되며 각 오브젝트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컴퓨터 서버 깜씨카메라 이번 훈련 모듈에서는 전투 상황에서 스크린에 해킹 마법을 걸어서 경비원의 주의를 끄는거야 자 사이버덱을 설치하면 스캐너의 퀵액과 표적 선택 인터페이스가 추가됩니다 적교란 퀵액을 사용해 경비원의 주의를 끌어보세요 자 십자키 위키와 아래키를 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퀵행 목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교란 적교란 실행 자 은신공격 목소르기 비살상 테이크다운 잘 처리해놓고 흔적을 남기는건 바보같은 짓이야 특히 시체같은거 시체를 들어서 어디 적당한데 숨겨봐 신체처리하기 어 죽었거나 의식이 없는 적은 특정 장소에 숨길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른 적들의 탐지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예 자 앉아있는 동안에는 조용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에 깔끔하게 처리해봐 자 테이크다운 후 처치 후 신체 숨기기 했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호구 몇명만 해킹해볼까 잘해봐 자 퀵해킹 장치 제어권 획득 퀵해킹으로 특정 장치에 대한 제어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 퀵해 카메라 제어 자 더 높은 등급의 퀵해킹을 사용하면 주변 환경이나 적을 이용해 이득을 주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카메라와 포탑의 제어 조용히 이득을 지속히는 정의에 대한 제어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다른 장치와 적에게 퀵해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이야 수류탄 터트려 자 수류탄 폭파 키마 연동이 되나, 안되는게 아니라 제가 패드가 편하니까 패드 쓰는 겁니다 저 누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필수 튜토리얼 완료 필수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 문으로 나가면 시뮬레이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게임 플레이 요소를 알고 싶다면 부가 튜토리얼을 진행하십시오 은신 다 하고 가보죠 개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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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들은 플레이어의 존재를 모르면 계속 기존 경로를 순찰합니다 적의 행동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은밀히 이동해 보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어 잠시만요 저장 한번 하고 안되네 자 암튼 뭐 얘들한테 걸리지 말고 자 적의 시야에 들어가면 경계표 시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엄폐물을 찾아 발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엄폐 빨리 좋아 좋아 이제 출구로 천천히 이동해 들키지 말고 아냐 아주 잘했어 부안 시스템 포탑과 감시카메라 등은 적에게 경보를 울려 플레이어의 위치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똑같은 훈련인데 카메라를 추가할 거야 어 캠어라 멍청한 밀리테크 신병처럼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아뇨 그래 잘했어 이제 플랫폼에 좋았어 보너스로 보급 전투기술을 배워보자고 다 끝나면 이 파티도 마무리하고 다 끝나면 아 아 네 속도 안 좋고 좀 이번엔 근접전으로 제대로 붙어보자고 가서 쓰러뜨려 조심해 꽤 쎄보이니까 뜬 뜬 뜬 어 강한 적 잡기 플레이어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적 그래 해골 아이콘으로 표시는 잡기에서 매우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들을 쓰러뜨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 됐어 혹시 이정도는 너무 쉬워서 연습도 안되려나 자 알트리거를 누르면 빠른 공격을 합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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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공격을 공격 콤보를 사용하려면 빠른 공격 발동중에 알트리거를 누르십시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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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트리거를 누르고 있으면 힘을 모으고 알트리거에서 손을 떼면 강한 공격을 수행합니다 빠세이 자 적을 계속해서 공격하면 스테미나가 소모됩니다 네 쌀펑해야죠 음 빠른 공격과 강한 공격은 서로 다른 양의 스테미나를 소모합니다 현재 스테미나는 HD 상단에 노란색 막대로 표시됩니다 자 적이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상대를 공격하십시오 이제 난이도를 쉬우면서 고통을 올릴거야 다음 바보는 네 공격을 막을 수 있어 자 빠른 공격은 방어 중인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강한 공격만이 적의 방어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빠세이 톡톡톡 자 엘트리거를 누르고 있으면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 좀 지루한 부분이야 펀치를 날리는게 자 방어 중에 공격을 당하면 약간의 스테미나가 소모됩니다 스테미나가 0이 되면 방어 자세가 무너집니다 대체 뭘 기대하신거죠 애초에 총으로 싸우는게 위천 그거 주요 그건 게임인데 강한 공격으로 적의 방어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듯이 적의 강한 공격에 방어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 아야 아야 자 맞기 직전에 알트리거를 눌러 방어하면 공격을 피하고 자동으로 적에게 방격합니다 이번에 만날 바보는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중심을 잃을거야 아 자 맞기 직전에 알트리거를 눌러 방어하면 공격을 피하고 자동으로 적에게 방격합니다 자 여기 피하려면 스틱으로 방향을 전하고 B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십시오 아 적을 쓰러뜨리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 적을 쓰러뜨리십시오 까다나 지금까지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은 카타나와 같은 근접 무기를 장착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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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배운걸 보여줘 최종시험 플레이어는 다양한 무기와 사이버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다양한 적을 상대하게 됩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적을 쓸어드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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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이건 stuk 플랫폼에 올라서 휴후 어? 파인? 그래 나갔어 일해야지 가 보자고 자 또 레스키 구조작장 어... 주차장 티버그와 대여하십시오 티버그와 대여하십시오 표적은 산드라 도셋이야 바이오 모니터가 몇시간전에 끊겼어 납치된거 같아 이미 죽었을수도 있어 너희가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제시간에 갈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니까 현장엔 없지만 너도 한 팀이라고 티미라 귀엽네 쟤키말이 맞아 버그 그... 너 좀 까칠한것 같은데 다정하게 말해줘 그럼 콜센터에 전화하러 어 다정하게 말해줘 누나 누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 1237호를 찾아 자 1237호 안에 표적이 있을텐데 바이오 모니터는 안잡히네 너무 늦은건 아니겠지 아... 아... 들어가세요 우리 다크 초콜릿 자... 원격 2활성화 숙여 1 1 2 2 2 2 3 아 잠깐 어 잠깐 아 아이템 먹을라그랬지 넘겨버렸네 2 2 2 3 V, 얘가 우리 표적 맞아. 산드라토셋은 에실런 투 기업 특권으로 보호받는 비싼 몸이야. 얘는 암시장표 싸구려 제타테크 복제품이잖아. 뒷골목 스타일이지. 우리 표적이 아니야. 더 찾아봐. 야, V. 조심해. 앞에 떨궈지들 있어. 조금 미쳐내, V. 목소르기. 산드라토셋을 찾아라. 자, 사이버웨어 사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많은 사람은 불가능이란 단어가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퍼닭은 인콩 인플란트로 엄지발가락부터 신경기의 일부분까지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트라우마 팀에서 수년간 일해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한다. 21세기 황홍기에 접어든 지금도 우리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사이버네틱 부품을 몸에 설치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모두 없애진 못했다. 사이버 사이코시스라고 부르는 정신병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세기에 의학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우리 중 일부는 아직도 신체가 사이버웨어에 거부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불운한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그 중 두드러지는 몇 가지 문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면역반응 몸이 임플란트의 거부반응을 보여 반응 조직이 계속 자라난다. 이를 방치하면 조직이 계속 자라나 주변 조직에 염축과 고통을 일으키고 임플란트의 정기외로의 간섭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신적인 영향 신경기 임플란트는 뇌에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우울증, 무관심, 환각, 도박 같은 중독 행동에 깜짝스러운 증가가 있다. 세번째 임플란트 의존증 특정 합성 신체 부품을 오래 사용하면 뇌 호르몬이 특정 임플란트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그 예로 어떤 환자가 기로시장구 임플란트를 다른 모델로 바꾸려고 했을 때 영구적으로 시적을 잃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소비와 의료 전문가적 시선에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0.5% 확률로 영혼의 시적을 잃는 게 무서워서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평생 저축한 돈을 카지노에 탕진해야 할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이다. 자, 사이버웨어 기술은 인간 생물학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이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 내가 해줄 조언은 하나뿐이다. 바로 사이버웨어를 구매하고 몸에 설치하기 전에 모든 사이버웨어의 의학기술적 특징을 알아보고 선택하라는 거다. 그렇다네요. 피따우는 자랑의 일을 위한 상대한 악세 키 surfaces 조심해. 놈들이 몰려오고 있어. 모틀이 닥친 곳! 두려워 음... 단어본래 빛덕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어. 저거 아하, 어떡하지? 음.. 자 일단 잘 활용해봅시다 합선을 침착하게 가자구요 아까처럼 깨도라지 말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잘했어 그럼은 내꺼야 뜬 뜬 뜬 뜬 샷건은 내꺼야 이 10쌨끼가 이 10쌨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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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렉터도 만들어버려 쓰레기답게 쓰레기장으로 보낸 듯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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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RPG에서 루칭을 빼면 의미가 없잖아 이 새끼야 저기요 넘어가세요 그렇지 잘했어 헤빔 머신가 타워가 무너진 날 자 타워가 무너진 날 2023년 8월 역사의 향방을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차 기업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임에도 전세계 언론은 몇 주 동안이나 이 사건을 밀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탓할 수 있을까요? 테로리스트 집단이 아라사카 타워에 핵폭탄을 설치해서 잔해로 만들어버렸는데 말입니다 테로리스트들이 경고를 너무 늦게 보내는 바람에 타워에 있던 직원이 모두 대피하기도 전에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폭발로만 수천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어진 방사능 오염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21세기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이 재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우선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0년대 초 나이트시티는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죠 나이트시티에서 이루어지던 무법행위의 중심에는 아틀란티스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성 권력에 대한 저항의 본거지로 여겨졌습니다 저항의 대상은 주로 밀리테크나 바이오테크니카 등 초대형 기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트시티의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본 무기 제조 재벌 가문 아라사카는 지옥의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정도였죠 아틀란티스를 자주 드나드는 인물들은 기업이 도시의 미래를 앗아가고 사람들을 소비자라는 이름의 노예로 만들며 자본주의가 가장 사랑하는 두가지인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엣지런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세운 질서의 반대편에서 자유와 저항을 선언했죠 이들은 소위 체계라는 것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빼앗기자 더욱 급진적인 자기표현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원래 폭력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네요 저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기다려봐요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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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자 다시 아.. 씨씨X 어휴 식팔 자 몸을 확인해 산드라도셋 NC570442 트라마팀 플래티넘 플래티넘? 미친 재채기만 해도 트라우마팀이 출동하겠네 전송기 신호를 막아놨나 봐 바이오 모니터 해킹 같은데 험웨어 재구성이나 신경 바이러스 같아 돌겠네 여기가 어떤지 알아? 욕조에 얼음, 갈고리에 시끌까진 난장판이라고 응 누가 미리 해킹한건가? 아, 머리쪽에 신경포트 확인해봐 샤드있지? 그걸 빼내 그게 신호를 막고있는거야 자 샤드를 뽑는다 샤드 찾았어, 제거할게 바이오 모니터는 어때? 안녕하세요 산드라 의식이 있다면 회복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간다 긴급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QR 위치까지 180촌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3분 내로 트라우마팀이 올거라는데 프리미엄 회원이십으로 구조와 치료에 청구되는 비용의 90%가 지원됩니다 어, 근데 이 상태로 살아나도 살아난 기분이 아닐거 같은데 정신적으로 이미 그 들어 올린다 자, 제키 에어하이포 자 판저포 아 제발 됐다 됐어 나가자 빨리 밖으로 데리고 가 아, 네 표지밖이 이렇게 켜놔가지고 테라스 지시에 따르십시오 내려놔 내려놔 다섯걸음 뒤로 당장 공부 여기는 직지 133 관자보도 NC570342 공부 구해줘도 난리야 압둘째간 또 보자구 야야 인마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니 차 좀 빌리면 안되냐 안돼 흠 원래 친구일수록 차나 동거리 동거리 한부로 하는거 아니겠어 어 쪽팔리게 할 수는 없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 데이트는 어쩔 수 없다 진짜 고맙다 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는건 어때? 마음대로 해 힘들어 죽겠다 야 어 어 어 제끼야 내가 잘못본거겠지 아 까먹을 뻔했네 와카코한테 연락해 일 끝났다고 알려줘야지 자 전화기 메뉴를 이용하려면 십자키 아래를 누르고 있으세요 오카다 와카코 크흠 부이 어떻게 됐어 우리 의뢰인은 잘 살아있어? 뭐 죽진 않았을거야 당연히 잘있지 살려오는게 조건이었잖아 좋아 돈은 준비해놨으니까 시간나면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지금 와도 괜찮고 뭐 당장은 집에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NCPD가 왓슨을 완전히 봉쇄했어 경찰 검문소를 지나가려면 최대한 서두르는게 좋을거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들릴게 어 예 NCPD가 왓슨을 봉쇄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좀 서두른게 좋겠어 나한테 맡겨 인마 모셔다 줄게 자 조스석에 타십시오 고 도 도 G.A.T. 기 뭐 별거있나? 크기만 하지 큰게 중요한거야 저 제키, 마스트는 봉쇄됐잖아 자 이동수단 전투 무기 꺼내기 Y 무기를 넣고 자리에 복귀하기 Y 두번 늘기 승객으로 탑승중 무기를 꺼내면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장비중인 모든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격 R3 지X X're and Trimble 제키, 전략 밟아 이 앨벙 시X 야 똑바로 좀 보라 벗자마 플리 쉑이라이 제작비야 자막단지 제작비야 어휴... 어휴... 이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엄청 당연한 것 같은 분위기다 경관님, 경관님 같은 분한테 걸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요? 제가 뭐 어떤데요? 아이,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성격이 좋으시니 여친한테 후다닥 가야 하는 제 사정도 이해하시겠죠? 여자 친구? 네, 제가 안 가면 진짜 죽도록 걱정할 거예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겠다면 기다린대 음, 안 닿네요 보내줘! 대신 저 둘이 마지막이야 어머 네, 지나가세요 네네, 수고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짜잔 따잔 따 딱히 제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뭘 못올릴 게 어딨나요? 너 마음만 먹으면 되게 착하구나? 너도 마음만 먹으면 착해지는구나? 나 원래 착해! 음.. 누구세요? 내가 착하니까 봐준다! 딴딴딴 dessous 뭐야? 으으음 갱단 오우! stinky 아니 저런 애들이 나오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기야 뭐.. 자 승객으로 탑승은 경우 B버튼을 눌러 이동을 생략하고 즉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뿅 워스 이상해 편의성 보송 어 나중에 보자 자 내배라 어 지능도 좀 올려볼까 해킹 이게 은근히 해킹이랑 침투 프로토콜 같은 걸 잘 써야 이제 또 뭐 으드맨티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하.. 으흐參으.. 흠.. 휴.. 저ług 어.. 전투중에 램이 회복됩니다 아파 티버그가 의뢰한 임무 티버그가 맡긴 작업은 랩러닝 스케일을 염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좌판기 공샤우 공샤우 자 집에 갑시다 홈스윗홈 자 무기보관함을 확인하십시오 가타나 검은 유니콘 늑대교단 재킷 부위가 아끼는 티셔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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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피스톨 하나 갖고 다녀야지 자 보관함은 장비를 보관하는 보안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전과학과 이동수단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도 뭐 이용할 수 있다네 자 이만 자자 자 잭투어 어 아 자 재키한테도 전화가 왔네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래 그럼 데려다 줄게 이 차를 끌고 왔거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입고 내려와 알았어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올게 입고 갈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갈게 어이 브이 나 레지나 존스야 왓슨에서 일거리 필요하면 연락해 나를 어떻게 찾았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내가 또 정보 하나는 빠삭하거든 정보 수집가라고 불러도 돼 어쩌보자 브이 SDP입니다 문 열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어 안녕 브이 레지나 존스야 왓슨에서 일거리를 암튼 뭐 어 알았어 뭐 사이드 퀘스트나 뭐 부가임무 같은 거겠죠 아저씨 아저씨 그래 얼마든지 한번 해볼까 발은 가볍게 머리는 계속 움직여 어 저번에 그 경기 말인데 전에 했던 경기 얘기 말인데 그래 네가 링에서 크게 한 방 먹이는 모습을 봤거든 감도 좋고 소질도 있더라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최고일 장착하면 더 그렇고 근데 이 경기는 그래 합법적인 건 아니라고만 해 둘게 그래도 불법 파이팅? 어 돈은 누가 버는데 너야 나야 둘 다 총 상금의 일정 부분만 떼주면 돼 내가 네 에이전트가 되는 거니까 나머진 네가 가져 어 뭐 괜찮네 역시 넌 감이 좋다니까 경기는 도시 어기저기에서 열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돈을 걸고 싸움을 시작하면 돼 이기는 사람이 단돈을 다 갖는 시스템 마지막 한 명까지 전부 쓰러뜨리면 그랜드 피날레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예제 깔끔하네 좋아 아 맞다 아직 왓슨 밖으로는 못 나간다고 생각하면 까부키 우선 까부키에서 시작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V 이 도시에 이 실력을 보여줘 알았다 세일하는 건 없어? 뭘 빼고 있지? 최상품만 취급하지 어우야 코치코치코치가 무기도 이럴수가 이럴수가 니가 링에 오르기도 해? 진작에 그만둘지 대가리를 너무 많이 쳐맞았다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 고칠 방법이 있을걸? 크렌즈코프라면 손 볼 수 있을 거야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기부를 하고 말지 나도 성질머리 죽일 때가 됐어 자 좋아 우선 상대가 누군지 살짝 알려줄게 까부키 이건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지 직접 가서 와서 보라고 자 아로이오 벅 식스 스트릿스 갱다로 진짜 개새끼야 삶 글랜 시저 주먹이 좀나야 망치야 사 애니멀클럽 라이노 이 여자는 전설이야 상대를 전부 때로 눕혔어 어 공개 아래 시저 찰